그럼요! 렛츠고 렛츠고! 그럼 음악 주세요! 이샤! 그 잇진 선배님의 케이크! 이샤! 레디, 가까워지고 있어! 좋아! 내가 하나 했다! 뽑을 수가 있어! 다음 문제 해주세요! 니트! 주선 의 드라마!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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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바로 또 가볼까요? 오 잘하는데 우리? 다음 부재! 누구? 뭐야 뭐야? 이름 맞어? 이샤! 그 아이저 선배님의 Off The Recor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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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갔나! 사인티스트? 비비지 선배님의 매니아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예! 네! 똑같이! 다 바꿔지고 있어! 맞아. 할 수 있어. 다음 곡도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다음 곡 잠시 이거 왠지 모이그룹과 노래인 것 같은데? 하나? 해볼래요? 태민 선배님의 Guilty 스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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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너무 잘하는데? 네 우리 노바와 아리아도 분발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벌써 4문제 맞춘거 같죠? 그럼요 그럼요 다음 문제 주세요 끝까지 가봅시다 니즈 아이젠 선배님의 킹카 오케이 아 맞네 I'm a queen car I'm a queen clean car I'm a queen car 네 우리 잘하는데 우리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뭐야? 다 맞히는 거야 우리? narrator 좋은 것 같아 너무 잘해 다음 문제를 바로 가볼까요? 한다 튕겼ğim데 그렇기 때문에 스킨디 선배님의 매니악 매니악 본분이네요 너무 잘해요 마이크가 빠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인가 이제? 이제 바로 가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노바랑 아리아 알면 먼저 해보자 나 다 죽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치? 앞에 조금 듣는 게 어렵지? 좀 무리 아니냐 근데 바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알려봐야죠 둘이 같이 해요 둘이 같이 블랙핑 선배님의 Shutdown 좋아 블랙핑 선배님의 Shutdown 에이 잘했다 우리 저희 처음 몇 문제 맞췄죠? 일곱 문제 다 맞췄죠? 저희 처음 몇 문제 맞췄죠? 일곱 문제 다 맞췄죠? 우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레디들에게 디지털 포카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슬랩! 또다이야! 마지막까지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또 아쉽게도 우리 준비한 마지막 코너는 여기까지였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아까봐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오늘 게임을 하고 나니 우리 레디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미있었어요 저희 레디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채팅창에 쳐주고 계시네요 그쵸? 맞 재밌었어요 재밌었지요 나 여기나 살 거야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여러분 아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땠어요? 나는 그냥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게 저기 캐릭터가 우리 계속 있었잖아요 레디들이랑 맞아 진짜 약간 레디들이 곁에 있는 느낌 그치? 곁에 있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런 느낌이야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레디분들 이메이전은 저거야 그쵸? 레디 생각하면 저거 생각나 아까 그 케이크 먹던 레디들 맞아 저희는 이번에 그 팬 사연도 해봤는데 근데 저희 회원분들이랑 아니면 한국분들도 이렇게 같이 그런 멋있는 테크놀로지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다음도 이렇게 꼭 해보고 싶어요 네 귀꼬리 그리고 또 벌써 마지막 곡만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레디들 오늘 미팅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재미있으셨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박수 좋아 좋아 반응 핫해 핫해 슬레이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었어 여러분 보시죠 저희 슬레이 진짜 맨날 쓰는 거 같아 아 진짜 슬레이가 너무 습괴다고 생각나와 슬레이 밖에 말이 안 나와 저희도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레디들이랑 잊지 못할 추억을 이렇게 또 하나 쌓아가네요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멤버들 어때요? 너무 재미있었지 맨날이랑 가고 싶어 나는 솔직히 맞아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첫 팬미팅을 아리아 생일 기념 플러스 윗두로 최초 기념 플러스 또 우리 레디들과 여러 가지 게임 기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또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일단 여기가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여기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화면으로 저희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괜찮은데? 약간 예쁘게 나오는데 라이블리에서 너무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맞아 저희가 예쁜 모습으로 우리 레디들을 함께 온라인 팬미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진짜 0.5초 송출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딜레이가 없어 진짜 딜레이 없이 너무 재밌게 첫 온라인 팬미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적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보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지금 안 보여 드린 게 있잖아요 뭐겠어요 저희가 무대를 안 보여 드린 게 뭘까요 뭐까요 노다웃이요 타이틀이요 노다웃이요 노다우시죠 저희 타이틀곡인 노다웃 준비했으니까요 이 곡은 어떤 곡이겠어요 제 맨날 얘기하죠 저희 낮에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저희 엑시인이 밤에는 마피아로 변신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드려요 아주 퍼포먼스가 아주 끝장나는 멋있는 곡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저희는 잠깐의 화면 전환 후 다시 또 멋있는 모델로 짠 하고 나타날 거니까 어디가도 말고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려 기다려 주세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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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멈춰 기다려 Live Rox 스톱